명품백이나 외제차 같은 소비를 통한 애고의 만족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별로 안 좋다는 것은 명품백이나 외제차에 집착하는 모습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명품백 외제차 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사보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물도 맞는데요. 웬만큼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애고는.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역량껏 상황껏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마는 거지. 명품백 가졌다고 보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보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자체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따지고 있는 것도 다 집착입니다. 명품백 외제차. 너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다니 보살이. 명품백이고 나발이고 그냥 참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외제차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역량껏 상황껏. 난 그거 좀 질러야 내구가 좋다는데. 그런데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외제차 명품백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그건 심각한 상태죠. 탐전치가 완전히 영혼을 잠식한 상태고요. 그건 이제 구분해야죠. 아니 돈도 써야 소비가 소비를 해야 시장이 돌아가죠. 돈도 써야 돼요. 돈을 자꾸 쓰세요 적절히. 그래야 돈이 돌죠. 부자들 돈 좀 써야 됩니다. 명품 사라고 하세요. 좋대잖아요 자기들이. 사라고 하세요. 그런데 집착하지 마시고. 저는 동생이 저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미안하다며 준 루이비통 가방 받고 용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외제차는요. 상황을 빨리 자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을 해 말어. 차를 봤더니 되게 자명해져요. 빠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 의미가 있죠. 용서해 말어. 루이비통을 딱 받았더니. 그래 용서하자. 빨리. 마음은 가고 있지만 더 자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양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했다. 이러면 또 심각하죠. 그건 집착입니다. 미묘한 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명해졌다. 더 빨리 자명해졌다. 이것 때문에 자명했다. 하면 또 그것도 집착이네요. 말을 바꿀게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숙고의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 고민의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 아니 명품과 외제차인데 그 정도 역할은 해야죠. 그것도 못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사바세계에서 영향력은 있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만법을. 만법의 다양한 그런 차별성도 다 존중합니다. 아무리 사바세계가 하나라고 똥을 쳐먹을 수는 없거든요. 다 각자의 분별심을 가지고 각각의 차별상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바세계는 그래요. 상담청도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